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해마다 심혈관 질환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오늘은 혈관을 뻥 뚫어주는 식품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미국 타임즈와 WHO에서도 건강식품으로 꼽는 아주 훌륭한 식품인데요. 토마토에 풍부한 라이코펜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울 뿐만 아니라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서 항산화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E보다는 100배 이상의 효과가 있고요. 또 카로틴보다도 2배 이상 항산화 능력이 높습니다. 특히 남성 전립선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분이 바로 토마토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하시면 흡수율이 높고요. 또 열을 가해서 드시게 되면 2배 정도 효과가 좋아지기 때문에 요리를 하실 때 넣어 드시면 좋습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겠죠. 다음은 혈액의 응고를 막는 당근인데요.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카로틴 그리고 비타민E가 혈관이나 조직을 산화시키는 활성산소의 활동을 막아서 깨끗하고 탄력있게 혈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져 있는 베타카로틴은요. 비타민A로 전환이 되는데요. 비타민A와 비타민E도 지용성 비타민으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되고 특히 점막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주로 코라든지 폐 그리고 식도라든지 위를 비롯한 장 그리고 항문과 여성같은 경우에 질과 같은 곳의 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로 당근만 드시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요리를 하실 때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또 아침에 사과 반개와 당근 한 개를 함께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혈액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도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한 방울 정도 넣으시면 더 좋겠죠. 다음은 의외의 식품입니다. 혈액의 길을 뚫어주는 생강입니다. 생강은요. 강한 방향 성분인 진조롤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해서 찌꺼기들로 막히고 좁아졌던 혈관을 뚫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생강차를 마시게 되면은요.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땀이 나기도 하여서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모두 혈액순환이 잘 되면 나타나는 작용 때문입니다. 또 생강이나 마늘처럼 향이 강한 채소들은요.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서 침금경색이라든지 뇌경색 등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해 주기 때문에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러한 식품들은요. 즙을 내서 드시게 되면은요. 빠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강도 생강 자체만으로도 드시기 어렵기 때문에요. 생강차를 끓여 마신다거나 생강즙을 내서 꿀과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일식집에서 나오는 생강절임이나 생강청으로도 드셔도 됩니다. 특히 고기 요리하실 때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오메가6로 잘 알려져 있는 리롤렌산이 풍부한 식품이죠. 리롤렌산은 혈액 안에 들어있는 응어리진 지방을 녹여가지고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고요. 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기능이 뛰어나다 보니까 한의학에서는요. 뇌졸중에도 두부 수포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요. 생 두부를 차게 해서 드시게 되면 좋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분들께서 심혈관 질환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 줄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여성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두부를 드시면 다이어트 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서 일석삼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혈관의 기름때를 청소해주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와 꽁치입니다. 최근에 오메가3가 심장 질환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혈관이나 혈액순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혈액이 잘 순환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합니다. 꽁치나 고등어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불뽀화 지방산인 오메가3는 응고된 콜레스테롤을 녹이고요. 또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데 탁월해서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리할 때 주의하실 점은요. 고등어를 굽게 되면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굽기보다는 조림을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피를 맑게 하는 부추입니다. 부추는요. 어혈을 내보내고 새로운 피의 순환을 돕습니다. 부추에는요. 유아아릴이라는 자극적인 성분이 있어서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추는 어떻게 조리하든지요. 소화가 잘 되지만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는요. 생채를 만들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여서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혈액을 걸러주고 또 혈액의 독소를 빼주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해조류의 많은 요오드는요. 신진대사를 높이고 혈액의 독성을 해독해주는 미네랄입니다. 각종 인스턴트 식품으로 인해서 혈액의 녹아든 독성을 해독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는 청소년들에게 특히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요오드는요. 참기름과 함께 조리하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미역국을 끓이기 전에 참기름에 달달달 볶아서 끓이시게 되면요. 맛과 영양을 모두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이때 참기름에 볶으면 산폐가 일어나서 오히려 몸에 더 나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온으로 오랜 시간 볶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낮은 온도에서 짧게 볶게 된다면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온이라고 한다면요. 냄비 바닥에 미역이 눌러붙을 정도의 온도이니까 낮은 온도에서 살살살 볶아주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잘 아시는 카레의 원료인 강황입니다. 강황은 혈액 내의 지방 산화를 막아줄 뿐만 아니라 혈관의 산화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이유는요. 단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혈관이 산화되므로 인해서 염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이것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혈관의 산화와 염증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강황은요. 항산화 능력도 뛰어나지만 항염 작용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요.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할 정도입니다. 또 카레에 들어있는 크로프, 터머릭, 코리앤더 등의 성분은요. 마늘이나 생강처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촉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당근이나 감자와 같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다른 채소들을 듬뿍 넣고 카레 라이스를 만들어 드시게 되면 아주 좋은 혈관을 청소해주는 식품이 될 수 있겠죠. 다음은 회복기 환자분들께도 좋은 검은 깨입니다. 깨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 중 세사미놀과 세사미는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블랙푸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검은 깨는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깨는 통깨로 드시면 소화가 되지 않아서 소용이 없고요. 갈아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깨는 미리 갈아 놓으시면 표면적이 넓어서 상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드시기 직전에 가루를 내었다가 드시는 게 좋은데요. 미숫가루나 선식에 가루를 타서 드시면 고소함이 더해져서 맛도 좋고 영양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 성분은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녹차에 함유된 카페인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어서 어혈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카페인 하면 커피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녹차에도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지만요. 우리 몸에 오래 머물지 않고 소변으로 금방 배출되기 때문에 중독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녹차는 잎을 우려내는 것도 좋지만요. 차의 영양을 100% 이용하시려면 녹차를 가루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혈관과 혈액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